이 중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의 뜻으로 이것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연하시까지 우리말 겨루기 2의 집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겨루기와의 인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딸부잡집 경산 안내 얼쑤. 비록 달인에 도전하진 못했지만 보람찾고요. 부모님도 이 방송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직접 응원해준 여자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대본도 함께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많이들 쓰시는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순화해서 쓰고 있고요. 극실이 맞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먹죽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서 굽질리다. 일이 꼬이거나 어떤 장애를 만나 제대로 안 되다. 추억연입니다. 도전은 나의 힘. 우리말은 내 운명. 아자. 골찬 미말 내공으로 할인까지 가자. 오늘의 우승자 정세윤. 오늘의 최종 우승자 정세윤씨입니다. 아까 세 분이 치열하게 마지막에 문제를 푸셨는데 우승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정말 좋고요. 저한테 좀 응도 약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 전에요. 5단계 문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던데. 출연하기 전에 한 5일간 집 밖을 나가지 않고요. 다시 보기를 하면서 도전자보다 10점의 풀이를 1초라도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게 편집까지 된 거라서 1초라도 빨리 푸는 거면 정말 빨리 푸시는 건데요. 다 푸셨어요. 1초라도 빨리. 아니요. 한 반 정도는 풀 수 있겠는데요. 또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윤씨 오늘 정말 치열한 적정 끝에 우승하셨고 이제는 제 31대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게 됩니다. 31대 우리말 달인이 되면요. 총 3,175만 원 상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15문제를 풀어야지 달인이 될 수 있거든요. 준비된 문제판 보여주시지요. 네. 여기 있는 15문제를 모두 마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지요. 첫 번째 문제는 세로로 2음절입니다. 이것은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힌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울러 남을 공격하거나 불평불만의 뜻을 담은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루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거가 돋다, 이거가 박히다의 꼴로 쓰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가시. 가시 맞습니다. 이것은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을 일컫는 낱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르마. 가르마 맞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중마 고 우. 중마 고 우 맞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을 두고 안간힘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힘을 뜻하는 고유어가 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이것을 다해 훈련했다의 꼴로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죽을 힘. 죽을 힘. 맞습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있는데요. 동물에 빗댄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맞습니다. 물날리는 많은 물이 넘쳐서 일어난 혼란을 뜻하는 말이죠. 이와 반대로